오늘 어디 가입니까? 오늘 에버랜드 가요 왜? 오늘 마지막 휴가여서 내일 또 학교 가야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둘러 가는 거에요 소피아 어? 에버랜드 가려고 했더니 왜 이리 왔어요? 머리카락 잘 늘려고요 머리카락 잘해? 왜? 네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생활하게 게린벤이라서 어떻게 자를 거야? 그냥 여기 한 5cm 정도 이 정도 그냥 컷으로 일자로 자르려고요 어디 가요 소피아? 머리카락 머리카락 네 앙젤리나 아 귀여워 언니 어떻게 이렇게 언니 위로 조금만 올라올래? 느낌이 어떨까요? 이상해요 누워서 하는 거 처음 아 진짜? 네 그럼 원래 앉아서 했어? 뭐 서서 했어? 네 아 진짜? 네 요즘에는 좋은 데서 다 누워서 하지 앉아 리나도 머리 감고 싶다고 하나?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? 시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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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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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 무덤이야 무덤 아 진짜? 대박 잘했어 계속 손들고 이랬어요